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시작된 스키장발 감염이 20명을 넘어서는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오늘 확진된 고등학생 3명은 PC방 이용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스키장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고 감염의 고리가 스키장에서 PC방, 다시 학교로 확산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지난 12일 지인들과 식사 모임을 가진 8명 가운데 7명이 확진됐고 이 중 1명이 참석한 또 다른 모임에서 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도 한 병원에서 12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원주 7명, 동해 12명, 평창 3명, 강릉 2명, 정선 1명 등 모두 25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확진을 기록했습니다.